헐 대박, 크리코 코리 밑에? 구독자상과 어떻게 대체 드로잉실도 그랬다요? 코리 밑에 밑에! 아이고... 네바르자야... 아니, 왜 또 먹었다래요? 부산에 가고 싶어요 아니, 이곳에 있다잖아, 부산은 아니, 뭔가... 경치 같은 곳에... 아, 강한 곳에 경치 밑에... 알겠어, 이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간다! 하나, 둘, 셋! 어때, 크리코? 아우! 어때? 다카이지? 뭐... 자기의... 에? 그거 아니야? 아, 그럼 여긴가? 아, 공룡 많이 있다... 프라키오사울스 어딘가? 그 공룡과였잖아 아, 둘이이다! 아, 셋이... 둘이다! 오오오... 귀여운 둘이는... 귀여운 아기콩룡! 이런 논란이 많아서 둘리아를 선택한 사람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남자가 아깝게 할 때 아, 둘리아! 아, 둘리아! 아, 둘리아! 둘리아! 진짜, 진짜 둘리아, 엄마! 아, 둘리아! 감사합니다 이건 서비스 감사합니다 빨간 거 발라면 맛있어 네에에에에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으리칩이라 면 좋겠는데 수개~~ 난갓, 난갓 이건 카페가 바로 밑에 있는 곳이 뭐예요? 진짜? 대박이지? 고진말!! 진짜야 하하 와 진짜 이 위에 있는 거 이게 엘리베이터 오는 시간에도 벌써 3분째 계속 근데 여기가 집이라면 큰일이다 왜요? 맨날 털려 뭐해? 대박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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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웠어 미니깐다 미니깐다 오우 오우 무서워 여기가 있었다고 못하잖아요 아시가 뭐야 우리가 있었다고 못하니까 아마 귀엽게 그리고 나마에 밑에 쇼킹브릿지야 잠시만 잠시만 이거 미쳤어 미쳤어 진짜 미쳤어 아시가 너무 아파 아래서 먼저 가야해 아떼시가 먼저 갈게 아떼시가 먼저 갈게 와 진짜 너무 무섭다 와 진짜 개무서워 그래 가지 말까 가지 말자 너무 무섭다 무서워 너무 무서워 여기는 푸즈쿠충 왠기철이 수고 왠기철이 왠기철이 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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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유럽다 여기가 유럽다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샤이 처음에 왔어 처음에 왔어? 저는 마이쉬 크로카라 근데 이게 뭐예요? 이거 못난 거 아니에요 아 그냥 인테리어? 이거 베개예요 베개 사이다 맛있어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우선 쫄깃 대기는 이유 남편 펭 유럽 호텔 대기 스위치 영어적 europe 혐의로 치인 자리에요? 아! 필리핀 스타벅스다 세상에 있는 스타벅스다 탁카이 스타벅스 유명해요? 한국에서? 제가 하나씩 하는거잖아 그대의 눈동자에 사나는... 아... 진생에 숨이 나가네 스타벅스에 고기를 놓이마시네 진짜... 景식이... 음...그러네 景식을 하는 게 개인적이야 그리고... 울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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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가... 안보기 찍어가면서 보기 그리고 따가기 하하하하 장기 계시공이니더라 아 여기 진짜? 여기가 차가르지시장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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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도 시장에 가봤는데 아... 雰囲気가 진짜 달랐어 아... 아... 부산이라서 모토 시장뽀이다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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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가이코코드의 이치방은 시장이야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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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 진짜 안 먹으려고 했는데 사장님이 너무 친절해 보이셔서 먹을 한잔 하려고요 근데 히르퍼라는구나 아... 마스... 마스... 데손 주세요 데손 네... 오오... 음... 아... 와... 와... 네 좋아? 하나 watched this thing? 먹는 적 있어요 쥐걸이잖아 와... 아, 진짜로? 네 우와... 이거 뭐예요? 엄자 와 맛있겠다 매워요? 아니 안 매워 맵게 해줄 거야 예예 조금 맵게 해주세요 매운 거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아유 신사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음 장어 이야 우와 소주 넣으자 오쓰 손날이 너무 이따깐다 대선 이야 머리 막 거만 혈압하나 아 진짜 웃어 바람 냄새가 나 다 있고 그걸 바람스되는 거지 당신의 눈동자에 진짜 맛있다 곰장어 곰장어 아 곰장어 아 곰장어 아 곰장어 곰장어 아 곰장어 아 곰장어 오주 사투리에 보내주세요 사투리에 구워구워야 돼 에이 네 아니 주변 아니에요 부드러워 아 맛있습니다 맛있는 술이 있고 곰장어가 있고 수산시장이 앞에 펼쳐져 있고 사랑하는 코리코가 있고 소주 한 명 더 주세요 해운대전통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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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운대전통시장 와 기회네 곧나간지대 부산아 주지마데라카라 꼬꼬대 카테 해야돼 너무 간지대 야채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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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니까 렌즈 드릴게요 아니 렌즈가 들어있으면 이상한 거 생각하는 거 너 뭐 나 잊어버려 빙 뽕 뽕 뽕 뽕 여자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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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 때 오 이랬다 와 진짜 싫어 미뽀 정코장 진짜 대박 원래 울산 가는데 아 진짜로 대박 이런 건 아닌데 진짜로요 헐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요? 막 가난다 헐 지금 덕분에 두 분 영상 보고 잘 웃고 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아 구독 카와이 세계에서 가장 늦은 우리에게 왔다 왔다 여기에서 평창을 즐기고 있어요 약간遅지 않나요? 여기가 두 분이 있을까요? 네 네 이거 죽을 수 있어요 에이 에이 자칸 에? 뭔가 퀴힌다 응 에? 스피드 오픈? 어 뭐야? 풀 것 같아 어 뭐야? 자기랑 아저씨가 이쁘다니까요? 어 대박! 하얗죠? 그러게? 창은 오픈 오! 온갖이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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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리고 몽이를 밑에 손에 야채식감이 나인다 아저씨들 지금 파! 파! 이렇게 지금 약간 좀 컴슈어 같은데 안녕하세요 조인석입니다 우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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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선프 정보입니다 뭐야? 정보선프 정보입니다 진짜 좋은 시간이었어요 진짜요? 다행이네요 거치 밑에 있는 거 있자 다행이네요 시... 왜이렇게 빠르냐 이거 바다가 치카코딩 이럴 때가 간지더라구요 시원장이잖아 이 던킨도너츠는 없나? 던킨도너츠요? 아니예요 던킨도너츠 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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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킨! 던... 안 먹어봤어요 한 가지 소환을 고기를 하는 해동연군 하나가 될까요? 하나가 될까요? 하나가 될까요?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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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둘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음 여기서 잠깐 이렇게 해서 부산 여행이 모두 끝났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셔서 겁나게 감사됐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종종 여행 컨텐츠도 하고 싶은데 괜찮을 것 같다면 댓글창에 경시광자 진짜 귀엽다 라고 남겨주시고 여행 컨텐츠는 별로일 것 같다면 댓글창에 구리코 공주 진짜 이쁘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럼 주 땜무 아 맞다 이번엔 시간 데크하지 마이 부끄러워 죽겠어 부잉